잊지마로라 정해진 운명이야 반사람이 안 열어라 왜 길이 새 곳곳에는 없다 진지마든 나 가무에 불안해 바로 나라 부지마 나 부지마 너라 웃지마라 웃지마라 인생이라 다 그런거다 나만 힘이 들면 한 번쯤 쉬어가지 내 열일 날만 믿지마로라 정해진 운명이야 반사람이 이 바람은 다시 어려운 내 길이 새 오해는 없다 다시 맞는 나 가무에 불안해 바로 나라 부지마 나 울지마로라 저희가 6월 30일이죠 네 소울아버니 2월 30일이죠 네 2월 30일 네 2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우리 그 단합대회 겸 우리 작은거인제술단 또 정국에 계시는 또 전국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 또 회원 여러분들 또 저희 작은거인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하려고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그 단합대회 겸 뭐죠 갑자기 하려니까 대급하게 생각해요 여름 캠프 여름 캠프 여름 캠프 그래서 7월달에는 여러분들이 다 가족이 함께 또 이렇게 또 여행을 가시고 또 여름 캠프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좀 땡겨서 어 6월 30일로 6월 30일 또 7월 1일 이렇게 1박 2일로 저희가 음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은 예 저희 어 대전이 대전이죠 대전 예 요즘에 제가 눈끈이 앉아가지고 잘 못봐가지고 대전 네 네 네 대전에서 저희가 합니다 비용 경이 타이밍 오 오 오 한글자막 by 박진희 지친 몸은 일찍 희었나 볼까 사랑이 찬 눈이 난 때 또 왕락한 겨우다 아늘을 이불을 삼아 지친 몸은 일찍 희었나 볼까 지친 몸은 일찍 희생 지친 몸은 일찍 희었나 볼까 지친 몸은 일찍 희었나 볼까 이제 정확히 잠시 희생 지친 몸은 일찍 희생 지친 몸은 일찍 희생 지친 몸이 일찍 희생 길을 얻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멀리 쉬었나 볼까 사랑하는 자네 나 그대에 또 하루나 다녔더라 아! 여름이 치고 싶어 걸고 싶어 아! 치친 오븐 할렐루쩍은 사랑하는 진심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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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